지난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트럼프 측에서 변호사 6,500명을 투입시켰다네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차단했다. 이걸 이제 트럼프가 공공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어디서 얘기했냐면 포로리다 웨스트판비치에서 열렸는데 보수정치행동회의죠. 시팩 디너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으려 변호사에 6,500명을 동원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시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0년 대선에서 진 것은 부정선거에 당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있는데요. 우선 연설하는 거 보시죠. 그래프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꼭 꺾였다 이런 거를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래프가 테이블 그래프가 이렇게 확 떨어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뭐 약간 그 섞인 트럼프 특유의 그 연설 그 매너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안 당하기 위해서 6,500명. 와 엄청났대. 물론 이 6,500명 다 트럼프가 많아서 다 변호사 비용을 댄 건 아닐 겁니다. 이제 공화당 소속의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우리의 말하자면 부방대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엄청난 해 6,500명이 변호사만 이렇게 동원됐대니까 그래 막을 수 있었다는 건데 아까 설명한 대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변호사 600명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만 표를 지키기 위해서 가동됐다. 그러면서 그 변호사들이 이제 기계처럼 활동했다. 라틴 머신처럼 활동했다는 얘긴데요. 이 머신이라는 얘기를 잘 쓰네요. 우리도 머니 머신이라고 사우스 코리아는 머니 머신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뭐 이렇게 과격한 단어를 쓰면서 딱 다 알아듣게 귀에 쏙쏙 꽂히게 하죠. 기계처럼 주도 면밀하게 변호사들이 부정선거를 이번에 막았다 지켰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예를 드는 게 그래프가 나오죠. 숟가락 타임스에서도 잘 이렇게 그래프를 올렸는데요. 내셔널 팝 보우트가 단위로 한 겁니다. 2008년에 6,900만 표를 얻었죠. 오바마가요. 오바마가 2008년에 그 다음에 6,500만 표 얻고 힐러리는 6,500만 표 얻었는데 트럼프한테 졌죠. 그런데 20년에 바이든이 1,100만 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해리스가 6,800만 표. 다시 말해서 민주당가 6,500, 6,800, 6,900이라는 얘기예요. 오바마가 6,500 정도 얻으면 당선되고 힐러리는 6,500 얻어서 떨어지고 해리스도 이번에 6,800 얻어서 떨어지고 하여튼 민주당 표가 6,000 몇백인데 어떻게 바이든이 1,100만 표를 얻었냐. 2,000만 표 가까이를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C팩에서 축하 갈라쇼를 하면서 이 부정선거 송토장이 됐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때문에 2020년 졌는데 이번에 부정선거를 막아서 트럼프가 당선됐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부정선거 때려잡아야 된다는 성토장이 됐는데 여기에 한국인도 참석했습니다. 한국 그러니까 보수연맹 그 C팩이자. 거기에 한국이니까 앞에 K자를 붙여서 KC팩 공동의장이죠. 최원목 이대로스쿨 교수도 참석했고요. 박주현 변호사 한국 대표로 KC팩 대표로 참석했고요. 그 다음에 KC팩 공동의장 맡고 있는 전직 미 해군 대령 출신의 그레이트 뉴시엄 박사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전문가죠. 유명한 골든창 칼럼리스트 골든창 변호사도 참석했고요. 애니 첸 이분도 유명하죠. 제가 이봉규TV에도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요. 애니 첸도 KC팩 공동의장입니다. 한국 측에 이번에 폴로리다 갈라쇼에 참석을 해고 주선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박주현 변호사하고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걸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지금 아직 미국이다. 여긴 지금 행사가 진행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귀국한다니까 귀국하면 이봉규TV에 연결해서 제대로 한번 상황을 현장에 있었던 상황을 브리핑을 갖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주선을 해보겠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미국 대선인데 10년간 민주당 후보가 7천만 표를 넘긴 후보가 없대요. 아까 표 보신 대로 그런데 어떻게 바이든이 8,100만 표를 얻었냐 이런 얘기죠. 그거야 부정선거 증거다. 그리고 이번에도 각종 부정선거 증거가 많이 나왔대요. 그것도 트럼프가 설명하더라고요. 많이 나온 건데 민주당 놈들은 그걸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 할까요? 트럼프 성격에 증거만 가지고 가만히 썩힐까요? 조사하라고 시키겠죠. 당의 증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부정선거 때려 잡는 임기 초반이 될 거다.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돼서 축하 갈라쇼. 공화당의 주축 세력들이 모인 갈라쇼에서 부정선거를 주제로 이렇게 떠들었으니까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을 못할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당선됐는데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얘기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당선되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2020년에 당했다. 이번에도 이러이러한 부정선거 증거가 있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6,500명 변호사 투입해서 그걸 막은 거다. 그거 안 했으면 우리도 이번에 당했을 거다.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에 저는 꽂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게 이번에 또 공화당이 사상 처음으로 뉴욕의 메디슨스케어 가든 대선 직전에 대규모 유세를 펼쳤어요. 뉴욕은 참고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 우리로 말하면 호남. 호남 정도는 아니지만 민주당 성향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뉴욕은 흑인들도 많고 이민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성향이 많은데 거기 텃밭에서 메디슨스케어 가든 아시죠? 프로복싱 같은 거 거기서 많이 경기하잖아요. 거기서 대규모 유세를 공화당이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로 말하면 광주에 가서 그냥 무슨 국힘당이 대규모 행사를 하는 건데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했어요. 해가지고 2만 6천 명을 모아놓고 메디슨스케어 가든에서 이번에 대규모 유세를 펼쳤다는 거 그것도 자랑삼아 합니다. 그리고 메디슨스케어 가든 옆으로 허드슨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쭉 모였나 봐요. 지지자들이. 그것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 이 집회에 참여한 거다. 왜냐하면 메디슨스케어 가든은 체육관이기 때문에 다 못 들어가죠. 이게 아마 꽉 찼을 겁니다. 2만 6천 명이. 그러니까 거기 못 들어간 사람들이 미처에 허드슨강 주변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번엔 붐이었다는 겁니다. 공화당에. 왜? 부정선거에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트럼프를 당선시켜야 돼. 그걸 우리나라 언론들은 보도를 안 했잖아요. 지금도 보도를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의 분위기를 우리가 속았던 거예요. 우린 해리스가 유리하다는 언론들만 쫙 봤잖아요. 공중파를 비롯해서 종편, 조중동을 비롯해서 언론이 해리스가 유리하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상하게 또라이로만 묘사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유리한 줄 알았잖아요. 이런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공화당 지지세가 뜨거운 줄도 몰랐고 부정선거 때려잡자고 6,500명 변호사가 투입된 지도 몰랐잖아요. 여태까지. 이 미국 이번 선거 분위기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승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린 깜깜이 언론에서 사기를 당한 거지 말하자면 국민들이. 아주 축제 분위기에서 이번에 갈라쇼가 열렸는데요. 참 미국은 정치 이런 행사가 이벤트가 멋있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고 아 축제 분위기로 환호해요. 우리처럼 무슨 뭐 정치 행사들 하는 거 봤죠. 이재명이. 지 살라고 그냥 민주당 다 동원해가지고서는 장애 집회 하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악다구니 일 쓰는데 지가 범죄자인데 악다구니 써요. 지가 탄압 당했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쉬운 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궁합이 잘 맞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는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훌륭하죠. 그런데 트럼프한테 한 수 아래가 이거예요. 당선 대놓고 부정선거 얘기하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당선됐는데 부정선거 얘기를 했으면 내가 0.7%로 당선된 거는 신승인데 원래는 더 이길 거다. 여러 가지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다. 7.7% 이겼는지 난 모른다. 그래서 이거 전수조사 까야 된다. 전수조사에서 내가 표가 덜 나왔으면 난 당선증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왔으면 아주 그냥 아주 전 세계에 영웅되고 바로 노벨상 노벨평화상 바로 예약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입을 담으신 거 그거는 다른 건 다 훌륭하신데 그거는 트럼프한테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좀 아쉽다. 이런 말씀 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 이봉규TV에서 어저께 영상 올린 것도 보셨을 텐데 트럼프하고 윤 대통령하고 연설을 두 개를 소개 전광훈 목사가 소개를 하면서 우리 안심해도 된다. 궁합이 찰떡궁합인데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다음에 이런 의지 용기가 공산당 때려잡는 게 이제 믿어도 된다는 영상이 있는데 그거 트럼프 영상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영상 보니까요. 윤 대통령한테 믿음이 확 하더라고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가치관 세계관 그다음에 정치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극명하게 딱 나타나는 연설이었어요. 안 보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후보 시절의 연설인데 트럼프도 연설에서 기독교에 대한 거를 설파하는데 그동안의 또라이 같은 이미지 뭐 우린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야. 너무나 신실한 기독교 신자고 너무나 애국자고요. 너무 정의로운 사람인 게 그 연설에 나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뭔가 큰일을 저질릴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큰일은 뭐 크게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사파를 위시로 한 이 범죄자 이것들을 때려잡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더 두 번째가 더 큰 건데 부정선거 연합작전으로 우선 연합작전 필 필요 없이 트럼프가 일단 할 겁니다. 미국에서 부정선거 때려잡는 일을 그러면 그냥 편승하면 돼. 그냥 우리는 미국에서도 저러는데 우리도 합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도 들고 일어날 거고 편승만 하면 됩니다. 그것마저 안 하면 이거는 진짜 비겁한 방조자가 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신분증 체크가 안 된 투표하러 들어가는데 신분증 체크를 안 하는 주들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여지없이 민주당 압승 해리스가 압승을 했어요. 이거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신분증 체크도 안 해. 또 그런 주들이 있으니까 미국이 참 그런 거 보면 주별로 천차만배 그게 미국 정치의 특성이긴 합니다만 엉터리 같은 점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허점이 돼서 거기서는 아니나 다를까 해리스의 압승이 나왔다. 그런 것도 이번에 그 CPAC에서 많이 들고 나왔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박주현 변호사가 참석을 했는데 그 다음에 고든창 이런 변호사들이 한국의 부정선거를 전세계에 알리는 시험 시험 무대가 됐다. 이렇게 자평들을 했네요. 왜냐하면 거기서 발표를 하고 그런 선거 전문가들 선거에 어떻게 보면 올림픽 같은 행사 그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보수의 보수의 정치 선거의 올림픽 같은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보수당이 집권을 했으니까 축제 분위기가 된 거죠. 그 축제 분위기에서 트럼프는 과감하게 부정선거를 얘기한 거예요. 축제 분위기에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아메리카를 막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일 허겐으로 우리가 간다. 이런 얘기만 해도 되는데 부정선거 말이야. 이번에도 증거 많이 나왔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 참석한 박주현 변호사 일본에서는 13명이 참석했다네요. 이런 대규모 행사인데 이거 보도 안 하잖아요. 조중동 보셨어요? 신문기사? 참 아주 이재명이 장회 집회하는 건 연락여들 보도하더라. 이런 거 전 세계 보수파의 행사예요. 엄청난 행사에서 엄청난 얘기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쏟아지는데 한국에서도 대표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갔고 전 세계에서 이러는데 보도 안 해. 하여튼 부정선거만 얘기 들어가면 왜 이렇게 도망들을 가고 보도를 안 하는지 이번에 많은 미국인이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걸 알았대요. 지난번에도 알았는데 일부만 알았는데 이번에는 당선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리고 주류 언론이 왜곡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알았대요. 미국도 좌파 언론들이 이런 걸 또 왜곡을 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선거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이런 논의도 많이 했다니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국 대표단이 이제 부정선거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그리고 또 고맙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싸우는 거에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 있어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좋은 자료를 제공해 줬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 같은 것도 고맙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변호사 오면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이런 거 보도 안 하네. 미치겠다. 전두환 회고록 4권이 되어 이순자 자서 저 포함해서 아주 재밌습니다. 10% 할인해 드리는데 예약 주문을 받습니다. 일로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 출판사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12월 20일 날 일괄 배송한다고 합니다. 예약의 예약 문자 남겨주세요. 재밌습니다.